전기로 간편하게 물을 끓일 수 있는 무선주전자는 요즘은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워낙 편해서 많이들 사용합니다. 하지만 제품별로 물 끓는 시간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왕이면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차를 마시기 위해 모여 앉은 사람들. 버튼만 누르면 물을 끓일 수 있다 보니 무선주전자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. 물이 끓고 있는 무선주전자 16개 제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. 플라스틱 재질은 표면 온도가 60도에서 최대 90도까지 올라갔고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95도를 넘었습니다. 주요 성능인 물 끓이는 건 어떨까요? 물 1리터를 넣고 25도에서 95도까지 이르는 시간을 확인해봤더니 가장 빠른 것이 2분 53초를 기록했습니다. 가장 오래 걸린 것은 3분 56초로 1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. 한편 두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가 10% 넘게 차이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. 단순 가격이나 디자인을 보고 고르기 시기보다는 표시된 소비전력을 보고 높은 와트 수를 고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 또 일부는 내부 마감 처리가 날카로워 설거지를 할 때 손을 다칠 위험성이 높았고 물을 가득 담은 상태에서 급하게 따를 경우 뚜껑에서 물이 새는 제품도 있어 개선이 요구됐습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